5만 3천원 7만원 됐으니까 7만원 하고 됐어요 됐죠 그 미소 띄우지 마라 가라 이모 됐어요 5만원 더 달라고 알았다 야 시간 조금라 5만원 더 줄까 나는 형님이잖아 내 얘기 하지 마라 내 얘기 하지 마라 아 저거 전화해라 저 경쟁비 약사 오래하라 나 형님이 만 18시지만 만 여덟 안에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또 길어졌지만 일어설 있다 이 시발련아 형님 근데 마지막 카드가 아니라고는 알고 있었지 나 솔직히 인정할게 분명하지 인정한다 근데 그 마지막 카드도 니가 착각하는게 있는데 그 카드를 쓸지 안 쓸지는 천사의 속삭임님 팝콘 100개 고마우이 천사의 속삭임님 팝콘 100개 고마우이 영어학원 다닐다 영어학원 다닐다 그래서 내가 영어 다닐다 바보인 척하는거 영어학원 다닐다 영어학원 다닐다 영어 다닐다 그러면 어 이 방송 보는 사람중에도 대학교 나온 사람하고 이게 교수도 있을수도 있다 애플 우리 애는 그들은 시발련만 영어학원 다녀야되나 그냥 배우는거지 피그 베이비 피그 베이비가 뭐고 돼지새끼 피그니 뭐잖아 몽키 베이비 모르니 새끼 알았어 피그 피그 뭐 피그는 돼지 아니 돼지새끼가 뭐라고 피그 베이비 새끼 베이비 새끼 아이가 피그 돼지 아이가 새끼 아이가 돼지 새끼 아이가 나는 영어는 모르는데 피그 베이비가 돼지새끼라고 그렇지 피그가 돼지잖아 그래 베이비가 새끼잖아 아 돼지 새끼 시발만놈 아이 양반이 저 개아리를 개아리를 나이들 휴지 드신 분이 피그 베이비가 돼지새끼라고 야 맞아 피그 베이비 돼지새끼 맞쎄 몽키 베이비 몽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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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라 도무 베이비 도무 베이비 도무 베이비는 개새끼고 그러니까 엄마 내가 영어 잘한다니까 이불 바보인척 하는거야 와 나 이름이 아니네 형 진짜 맞다 피그 베이비가 돼지새끼야 피그 돼지다 아이가 어 아니 그래 그래 갖다 붙이고 이 시발레나 피부 피그 돼지 아이가 베이비가 아기잖아 알았제 아니 자꾸 다스라이팅 하지 말고 이 스칼치 테이프가 이 시발너만 자꾸 조각을 갖다 붙이게 이소봐라 니 전해볼게 이소봐 이 시발새끼고 니 진짜 영어를 잘하거든 솔직히 못하는 척했다 바보인척했다 싸움 잘하거든 못하는 척 했다 깜찾다 깜찾다 오늘은 자다 딱 ICE 감사합니다.